다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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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피하고 있다 네 안녕하시니까 여러분 아 여기 좀 낮은데? 어떡하지? 네 안녕하시니까 여러분 뒷배경이? 좋진 않지만 네 집에 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스타일을 해야 할지 위아래를 위아래가 거의 수정이 30번 40번이 됐는데요 수정 전인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랩 부분이 원래 이랬습니다 어? 브릿지도 있네요 네 네 신기하죠? 수정의 수정을 거쳐서 이제 완성된 게 지금의 위아래입니다 네 여러분 일단 저는 멜로디를 네 잠시 쓰고 오겠습니다 빵 지금 시각 2시 3분 녹음 시작되기로 한 시간 2시 지금 2시 3분에 혜린이한테 문자 왔습니다 근데 오늘 녹음실 어디야? 하하하하하 이게 지금 말이 설렘이 혼나야 돼요 죄송 멤버들 관리자이기 때문에 혼나야 됩니다 오면은 혼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꼬물아 꼬물아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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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아 이뻐 이거 저의 작업기를 기록할 건데요 뭘 그려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오늘은 이름 뭐였지? 아 꼬물이 꼬물이 꼬물이가 다 같이 작업실에 있는 그림을 그리면 되겠고 이거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초등학교 라고 써있잖아요 하하하하 열심히 자 기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어 누구랑 작업을 하는지 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네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일단 서열이는 오면 화를 내야 하기 때문에 화를 좀 장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네 지금 정화가 녹음실에 들어갔고요 이제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헤이 안드렉 어? 레츠고 안드렉 좋은데 안 흔들면 될 것 같아요 아하 네 좋아 좋아 우와 이 느낌 좋아요 앞에 다시 할게요 네 트랍 이게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 음을 꼭 살려줘 뭔지 알지? 아 네 오케이 You know what I mean? Yes I know 레츠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시 할게요 강아지 주민이 갔습니다 안드렉 네 갑시다 오 오하 저희 앨범의 첫 녹음이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빠밤 서울 컬렉션 갔다가 녹음하러 왔습니다 할 게 별로 없어서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조심조심 그러나 큰일 날 것 같아요 잘할 것 올게요 가사를 이 노래를 들을 때 가사를 유심히 들어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센스가 있어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어 맞아? 응 해봐 해봐 뭐 이제 손이? 아 손이 기가 막혀요 아 손이 기가 막혀요 하하하하 조심해 하하하하 급수정 가이드를 해놓긴 했는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는데 잘 끝났습니다 저는 이제 집에 가고 싶어요 집 가고 싶어요 하여튼 네 자고실에서 자고실에서 봐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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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